기분 좋은 만남 아침마당 전북입니다 1년에 이제 반이 지나가는데 저는 이렇게 과일에 비유해서 표현하고 싶어요 수박이 한 덩어리가 있는데 반을 딱 쪼갰어 이제 한 두 조각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 상반기가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러니까요 2024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이라니 믿겨지지 않습니다 저희 방송 시작한 지도 3년이 넘었고 제 나이도 50하고 3이 됐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네요 벌써 시간 참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더 차분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홍엠 씨가 나이 들면서 아무래도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가족들하고 또 함께 있었고 6월은 또 호국 보혼의 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차분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왠지 되돌아보고 뭔가 좀 차분해지고 그런 달이 6월이라면 우리 원준 씨는 그래도 늘 7월 같은 마음으로 살잖아요 늘 여름 같고 늘 열정적이고 6월은 어떤 의미예요 저에게 6월은 말이죠 바로 환급의 달입니다 제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그 환급액이 이번 달에 들어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제가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왠지 보너스처럼 느껴져가지고 마음이 설레고 그래요 맞아요 입금되면 전화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효 씨는 어때요? 6월은 저에게 있어서 다이어트의 달이죠 7월만 돼도 이제 막 여름휴가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놀이 옷을 아무래도 조금 더 짧게 입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숨겨놨던 이런 살들을 언론 빼야 되거든요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도 하고 하고 있긴 한데 지금 잘 모르겠어요 더 숨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각자 느끼는 6월의 의미가 이렇게 다르군요 악단장님에게 있어서 6월은 어떤 의미인가요? 좀 실증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 6월은 1년 중에서 가장 차분한 달이 아닌가 싶어요 봐서 알겠지만 6월은 거리에다가 보면 태극기가 많이 걸려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업되는 기분 들뜬 기분이 좀 가라앉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서민수학 단장님하고 방송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오프닝 멘트 중에 가장 진지한 말씀이 아니셨나 그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달이 6월이 아닌가 싶어요 6월은 정부가 지정한 그리고 또 기억하고 상기해야 될 날이 정말 특별히 많은 달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나라사랑 배치 요구까지 달고 호국, 보훈의 달과 관련된 뜻깊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국가유공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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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족분들의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실천하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북서부보훈지청 시청장 주영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자, 그 옆에 우리 김상우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이 잠들어 계신 호남 유일의 국립임실호국원을 관리하고 있는 호국원장 김상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그 옆에 장민규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분들께 최상의 안장 서비스와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는 국립임실호국원 장민규입니다 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양성희님 안녕하세요 남편의 순직으로 혼자 됐지만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회원님들과 열심히 봉사하여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전물군경 미망위원회 전부지부장 양성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봉사활동도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시는군요 네, 역시 고맙습니다 자, 맨 마지막 우리 박형규 아버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희 아버님께서 6.25에 참전을 하시고 거기에 국가유공자로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셔서 저는 유족이 되었고요 저 역시 군생활을 통해서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고 국가유공자가 돼서 지금은 국가유공자들이 돌아가시면 장례의전 사냥단을 저희가 조직을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장례의전 활동을 지원하는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훈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6월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호국이 뭐고 보훈이 뭔지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서 정확히 잘 모르시거든요 우리 주영생 지청장님께서 언제부터 생겨난 말인지 좀 알려주시죠 네, 호국 보훈이라는 단어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풀여하자면 호국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뜻이고 보훈은 호국으로 나라를 지킨 분들에게 국가가 은혜를 갚는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두 단어를 합친 호국 보훈은 나라를 지키기에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분들에게 국가가 은혜를 갚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6월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겠죠 맞습니다 6월은 우리에게 큰 아픔을 준 일들이 많이 일어난 단입니다 6월 6일 현충일을 시작으로 해서 15일에는 제1연평해전 그 다음에 25일은 6.25전쟁일 그 다음에 29일에는 제2연평해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호국 보훈의 달에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국민의 보훈의식과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와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훈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게 국가가 말하자면 은혜를 갚는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훈청하고 국립호구관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계실 텐데 먼저 우리 주영생 지청장님부터 서부지청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전북 서부 보훈지청은 국가보훈부 광주지방보훈청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으로서 익산시 모현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공무원과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제가 보훈실무관 등 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명예사냥과 생활안정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보훈체험 행사와 기념 행사들로 춘인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동부지청과 서부지청 그 두 개 지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부지청은 전주시에 있고 전주시를 비롯한 동북권의 8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고 우리 전북 서부 보훈지청은 익산시를 비롯한 서부권 6개 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서부지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국립임실호국원에서는 또 어떤 일을 해주시는지 우리 김상원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호국원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임실군 강진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묘지라고 지금 명령되고 있고요 저희 임실호국원은 국가유공자를 위한 고난권 유일의 국립묘지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국립묘지로 성격하고 2007년도에 저희 국가보훈처로 이관을 해서 지금까지 국가보훈처에서 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 위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국립임실호국원에 안장된 위 몇 개나 될까요? 소개해 주신다면 위라는 뜻은 원래 위패를 모시고 있는 단위를 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은 2002년도에 개헌을 해서 안장을 시작해서 2012년까지 1만 6천여 분이 지금 안장이 되어 있고요 묘회에 안치되어 있고요 1만 9천여 분 정도가 지금 봉안당해서 충령당에 모시고 있습니다 충령당 1관, 2관이 거의 만장이 되어서 지금 현재 제3충령당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 내지 5월에 개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2만기 정도를 더 저희들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호국원은 임실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기를 했거든요 직접 들어가 보지를 못했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국립임실호국원은 안장만 하는 곳이 아니고 누구나 즐겨 찾으실 수 있는 호국공원입니다 오시다 보면 입구에 어른도 그러고 아이도 그러고 관심과 호기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전투기, 전차, 미사일 이런 것들을 전시를 해놓고 또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폭포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봄이면 벚꽃, 철주, 여름에는 무궁화가 만발해서 오시는 분들이 꽃 구경도 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많이들 오고 계십니다 지금 교장님께서 꽃이 예쁘다, 공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동안에 제가 눈빛이 해봤습니다 반짝거리셨어요 반짝반짝거리셨는데 그런데 듣자 하니 또 임실호국원에 산 증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애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 이유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최초 2002년도에 입사를 했었을 때는 묘역에 잔디만 있고 나무 한 그루가 없이 굉장히 황량했었습니다 황량했었는데 그때 초창기 초대 원장님께서 육군 중령 출신이셨, 육군 중령의 공병 출신 원장님이 오셨었습니다 군대에 다녀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주 수요일 날은 전투 체육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매주 수요일이 전투 작업의 날이라고 해서 수요일마다 묘역에서 돌 줍고 잡초 제거하고 나무 심고 등산으로 개척하고 이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 몰랐었는데 애초에 풀 깎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처음 여기 와서 배우게 됐고 그렇게 해서 저희 전 직원 17명이 이렇게 가꾸다 보니까 오늘날 꽃도 피고 아름다운 경관을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잘하셨네요 제가 군대에서 근무 쓰는 것보다 가장 싫은 게 전투 체육의 날이에요 체육은 잘 못 하거든요 축구를 하자고 하니까 그렇게 싫었는데 오히려 임실 허국원은 전투 체육의 날이 전투 작업의 날로 바뀌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경관을 갖게 됐다 훈훈합니다 그나저나 전북 특별자치도에는 보은 대상자가 어느 정도 있을까 그것도 궁금한데 지청장님 어느 정도 돼요? 전국의 국가 보은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83만 2천여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전북 특별자치도에는 약 3만여 분이 계시는데요 정부와 서부 보은지청이 각각 한 1만 5천여 분씩 계십니다 전북 서부 보은지청에 등록된 대상별로 이렇게 살펴보면 호남주일의 생존 애국지사이신 이석규 제사님 한 분을 포함한 독립유공자와 유족이 100여 분이 계시고 전공상공경 등 국가유공자 유족이 7,300여 분 그리고 유교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가 4,300여 분이 계시고 그 밖의 보은 대상자분들 유가족분이 3,100여 분이 계십니다 뒤에 계신 박훈규님께서는 아버지가 6.25 참전용사셨다고 그런데 또 지금은 유족이 되셨다고 하셨는데 그 사연이 좀 궁금해요 네, 저희 아버님은 우리 정부 수립 이후에 육군이 창설이 됐어요 그때 아마 입대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1948년도였어요 그래서 입대를 하시고 한 2년 후에 유교가 발발이 됐으니까 자연스럽게 전투에 그냥 참여를 하셨죠 그리고 3년 동안 계속해서 전쟁, 전투를 하셨는데 아마 그때 나이가 21살이셨을 거예요 그때 참전을 하시고서 휴전이 되셔야 이제 전역을 하시고 결혼도 하시고 저도 또 태어날 수가 있었고 그렇게 됐습니다 아버님께서 화랑 무공훈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들어봤어요 그걸 3개나 받으셨다고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저는 정말 이 화랑 무공훈장을 수혈을 받았다는 것은 저도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어려움, 그의 가치 저는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평시에 받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전쟁 때 전투를 해서 공을 세우지 않으면 그 훈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3번이나 3년 동안의 전쟁을 통해서 훈장을 받으셨다는 것은 아마 우리 군 역사에도 드문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그렇게 우리 아버님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말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뭐 이런 뜻인데 아버님께서 나라를 위해 전쟁에서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고스란히 우리 아드님에게 전달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본인도 군인 출신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서 일을 하시고 퇴직?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제가 군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아버님의 영향, 아버님의 DNA가 그대로 전달이 돼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아버님 평소에 굉장히 감옥하셨어요 그리고 엄하셨어요 그러면서 전역을 하시고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또 마을의 이장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도 어떻게 군에 그렇게 군 생활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어떤 걸로 예편하셨나요? 저는 이제 육군 장교로 예편을 하고 또 예편을 하고 난 이후에 예비군 지휘관 생활을 또 했습니다 필승!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건 공군인데요, 필승은 그래요? 충성이죠 아, 충성? 충성! 저는 이제 또 옆에 계시는 우리 양성희 씨의 얘기가 좀 궁금해요 전물군경 미망인회를 대표해가지고 나오셨는데 어떤 사연이 있으신 분인지 궁금하거든요 저희 남편은 직업군인 대의로 근무하다가 과로로 쓰러져서 11개월 동안 투병 생활하다가 92년 5월 21일에 순직하셨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남편하고 이야기를 최고 많이 했던 때가 1개월이었어요 항상 군인은, 군인들 많이 바빠요 그러다 전방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많이 바빠서 얘기할 틈이 많이 없었는데 그 한 달 동안에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분이 그게 유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 있어요 저희처럼 과로로 쓰러져 그런 분들한테는 순직이라고 말하는데요 전물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이 전쟁이나 업무 시에 순직하신 분을 말합니다 92년에 돌아가셨으면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양성희 씨도 꽤 젊은 나이 그렇죠? 그때가 한 30대? 그때가 제가 31살이었고요 저희 아들이 5살이었습니다 지금 그 아이가 커서 37살이 됐어요 당시에는 아빠 없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하는 생각에 굉장히 가슴 아프고 답답했습니다 나중에 커서 아들이 기억하는 아빠는 어디인가 물어봤더니 목마를 태워주고 물놀이도 하고 돌아가셨을 때 큰 태극기로 덮어주던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와 함께 인생을 아빠 없이 살아야 된다는 그 마음이 지금도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드셔서 1년 동안은 거의 집 밖에도 나오지 않으셨다라는 말씀도 있더라고요 네 제가 남편 떠나고 친정 부모님 댁에서 살았는데요 밖에 나오지 못한 이유는 밖에 나가 사람들을 대하고 내 상황을 이야기를 어떻게 할까 그런 것 때문에 밖에 못 나왔는데 그 와중에 제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초청장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제 불행이 친구한테 혹시나 피해가 끼칠까봐 그 친구한테 결혼식을 못 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굉장히 저한테 서운하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고 나서 오해를 풀었는데 지금도 마음 한쪽에서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의 슬픔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아들 때문에라도 이렇게 훌쏘 털고 일어나셨을 것 같은데 아들이 크는 동안에 아빠를 많이 찾았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한데요 제가 저희 친구 집에 아들을 데리고 놀러 갔는데요 그날따라 그 친구 아들 내 아빠가 일찍 퇴근을 하는 거예요 퇴근하는데 아빠 하면서 막 안아 보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그걸 보면서 저한테 달려와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날 집에 와서 저도 많이 울었지만 우리 아들의 얼굴을 보니까 눈이 퉁퉁 부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아들도 아드님도 우리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이나 애정이 굉장히 커서 연락도 자주 하고 그러는 효자일 것 같아요 맞죠? 어머니 효자 생각보다는요 남자라서 그런지 전화도 잘 안 하고요 제가 어떤 때는 좀 서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좀 외롭고 쓸쓸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도 자존심이 있어서 전화로는 잘 안 해요 문자로 엄마 궁금하지도 않니? 엄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싶지도 않니? 그런 문자를 제가 가끔 보내는데 그 문자가 가면 총알같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런데 목소리가 그때 마음이 좀 쓸쓸할 때 걔한테 문자를 보냈기 때문에 엄마 무슨 일 있어? 인생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외롭고 쓸쓸한 거야 이런 말 하는데 더 이상 제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 이 방송을 꼭 지켜보고 있어야 할 텐데 말이죠 꼭 좀 그나저나 보은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지청장님 국가보은 대상자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서 희생공헌한 독립유공자와 유족 그리고 국가수호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족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공헌한 4.19나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이 있습니다 등록신청은 본인이나 유족들이 직접 보험관서에 등록신청서를 제출을 하여야 하고요 그 이후에 처리 절차는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독립유공자 등록하기 위해서는 독립유공 훈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외의 유공자는 등록여건에 해당되어야 하며 다치신 분들은 신체검사에서 상위 등급을 판정돼야만 유공자로 등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전에는 보은시청에서 사후에는 호구건에서 다 관리를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네요 우리 김상원장님 그러면 우리 호구건에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안장이 되시는 건가요? 방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상자가 다 안장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전몰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운자 그다음에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이분들이 안장 대상이고요 그중에서 6.25참전유공자하고 월남참전유공자가 제2원에는 60에서 70% 지금 안장되어 있습니다 더군요 그래서 3월 1일부터 경찰, 소방공무원, 제법 근무자 중에서 30년 이상 근무 중인 분들도 호구건에 이제 안장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 중에 전몰군경, 공상군경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시청자님 네, 여기서 전몰군경과 공상군경이 있고요 또 전상군경과 순직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몰군경이라는 것은 쉽게 말을 하면 말 말씀드리면 전쟁 중이거나 전쟁에 준하는 행위로 인해서 사막하신 분들, 그분들을 전몰군경이라고 하고요 전상군경은 전쟁 중이거나 전쟁에 준하는 행위에 의해서 다치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공상군경은 전투와 상관없이 일반 공무중에 공무수행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들을 공상군경이라고 하고요 순직군경이라는 것은 군복무중이나 경찰관, 일반 복무중에 순직하신 분들을 순직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충원이랑 호국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차이는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그 질문을 상당히 많이들 하십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실 건데 안장 대상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현충원은 대통령,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20년 이상 장기 복무하신 분들이 안장이 가능하신 곳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은 현충원에 모실 수가 있는데 참전유공자분들은 호국원에만 모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호국원이 전에는 없었다가 2001년도에 제한군인에서 향군 참전 군인묘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군인묘지를 조성해서 운영하다가 2006년도에 국립묘지법이 제정이 되면서 국립묘지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2007년도에 국가보험부로 소속이 이관이 돼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충원은 다 아시다시피 서울하고 대전에 있고 호국원은 총 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일 먼저 2001년도에 경상북도 영천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임실 호국원에 호국원이 2002년도부터 개원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뒤로 경기도 이천, 경남 산청, 충북 괴산, 제주도 이렇게 해서 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추가로 강원도 횡성하고 전남 장흥에 개원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코더를 한번 말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 국전물상경 이런 어려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토대로 저희가 패널들을 위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아는 만큼 보은한다 일단 저희가 문제를 내면 여러분이 맞춰주시고 출연자분들이 이제 해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풀이를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국경일에 해당되지 않는 날은 과연 뭘까요? 1번 3일절, 2번 한글날, 3번 현충일, 4번 광복절 네 국경일에 해당되지 않는 날은 자, 적어주세요 1번 3일절, 2번 한글날, 3번 현충일, 4번 광복절 자, 다 적으셨으면 정답판 들어주세요 2번, 2번, 3번 자, 지효씨 왜 2번? 일단 보니까요, 다른 것들은 좀 격해요 3일절, 현충일, 광복절, 뭔가 굉장히 치열한 느낌인데 한글날만 조금 정적이지 않나 말씀이 너무 격하신 건 아니죠? 그런가요? 현미 작단장님, 3번 현충일 네, 저희는 이제 로망가는 사람들인데 1년에 딱 한 번 쉬는 날이 현충일이에요 국경일인 줄 알았어요 우리도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 한 번 근데 국경일인 것 같지만 아니다 이라는 아니다 이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정답 있습니까? 정답은 3번 현충일입니다 오, 서민수 학관장님 처음으로 한 번 맞혔다 처음으로 맞히셨어요 네, 네 서민수 학관장님 맞혀주세요 왜 이렇게 안 좋아하세요? 아니, 처음으로 맞히니까 지금 얼렁뚱뚱뚱 어찌 이럴 수가 현충일이 아닌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충일은 국가기념일이자 법정 공휴일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국경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5대 국경일과 같이 태극기는 개항을 합니다 그래서 현충일에는 조일을 표하는 날로서 태극기를 개항할 때 김면에 새로 너비만큼 내려달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효 씨, 말씀만 격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5대 국경일 나라의 큰 행사 좀 알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지난번에도 한 번 한 것 같던데요? 그랬어요? 왜 이렇게 기억해요? 격하게 기억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도 함께 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다 말 들었고, 틀리면 X 국가 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도 함께 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다 OX라 정답 나올 것 같습니다 정답판! 들어보세요! bard 있다 Feder 어, 있다 있다, 전부 있다라고 어, 원준 씨 있습니까? 부부가 1심 동체죠 살아서도 함께 그 이후에도 함께 그렇기 때문에 살아 있는 동안에 얼마나 내외절을 서로 많이 하셨겠어요 예우를 갖춰야 됩니다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세 분은 답이 다 통일됐어요 맞을까요? 원장님 혹시 정답자가 있습니까? 네 세 분 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경우는 병안료 병안당에 함께 안치할 수 있습니다 있고 더불어서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실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가 안장 전까지 될 때까지 호흡원에서 안장이 불가하기 때문에 잠시 외부의 보안당에 모셨다가 함께 돌아가신 이후에 함께 합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혼한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재혼도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산하생전에 되게 사이가 안 좋으셨던 그러고 이렇게 사이가 죽기 전에 소원이 있다 뜨갑주랑 합장은 안 된다 합장은 안 된다 다른 분들도 들어와 이런 경우도 혹시 계실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장무기 회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혹시 계시나요? 저희 호흡원에 지금 현재 3만 5천 분이 모셔져 계시는데 그중에 반이 배우자하고 같이 합장이 돼 계십니다 대부분 유공자분들이 먼저 오시고 배우자분들이 나중에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보면 같은 날 요양원에 계셨다가 돌아가셔가지고 같은 날 돌아가셔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 다음에 유공자분이 돌아가셔서 장례 도중에 배우자분이 그날 또는 그 다음날 돌아가셔가지고 4일장, 5일장 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 유공자분이 유공자분이 돌아가시고 배우자분이 먼저 돌아가시기 전에 배우자분이 돌아가셔서 선산에 모셔져 계셔가지고 이장을 해서 호흡원에 같이 오시기로 돼 있었는데 이 업체에서 다른 분 묘를 파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민사소송까지 갔었는데 다행히 잘 해결돼가지고 그렇게 같이 모셨던 기억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가족분들이 원하시면 저희가 같이 모셔드리고 또 자녀된 입장으로서 4, 5일에도 조금 더 사이좋게 지내시라고 같이 모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 유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드가 보셔 후는 안 됐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같이 모시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훈훈하게 그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퀴즈 준비했습니다 외국에서 훈장을 받는 경우가 있네요 네 있죠 외국에서 훈장을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국가 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외국에서 받았어요 가능하다 OX 가능하지 않다 정답판 들어주세요 원주 씨는 가능하지 않다 왜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 지인의 지인 중에 약간 개발도상 국가 그쪽이에요 그쪽에서 이제 국가 주도 사업을 진행하는 게 있었는데 그가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에 투자를 했어요 이게 잘 됐어요 그래서 걔가 거기서 훈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한국에 왔어요 못 받았어요 우리나라에서 훈장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치우 씨는 된다고 했네요 아니 국내에서도 받기 힘든 훈장을 국외에서 외국에서 받았는데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해줘야죠 그러죠? 네 서비스 낙단위장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그러니까 저도 파병 같은 거 나눠서 외국에서 이렇게 훈장을 주고 그러면 통하지 않을까요? 우리 한국에 와서 시청자님 정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니까요 네 정답은 있습니다 누굽니까? 정답은 X입니다 X! 원주 씨 혼자 맞추셨네요 외국에서 받으면 그게 인정이 안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 훈장의 종류는 대한민국의 상호법에 따라서 독립유공, 무공훈장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받은 훈장으로는 국가유공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맞았어요 그러네 총 세 문제를 냈는데 원주 씨가 몇 문제 맞췄죠? 제가 두 문제에 맞췄습니다 지효 씨는요? 한 문제에 맞췄습니다 서민수 학단장님? 두 문제요? 공동일인가요? 최고의 지금 공동일인가요? 공동일이지만 공동일이가 저희가 없어요 연장자 순으로 서민수 학단장님 우승한 걸로 끊었어요 잘 해놓습니다 우리가 재밌게 퀴즈를 내드렸었는데 1년 내내 우리가 호곡 보은에 다니다 6월이면 항상 그런 말을 하는데 이런 거는 조금 한 번쯤은 기억해두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약간 웃음을 가미해서 문제를 내드렸습니다 그래요 우리 박흥규 씨는 아무래도 아버님께서 그렇게 혁혁한 공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뜻을 이어받아서 여러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요? 저는 아버님께서 대한민국 무공수군자회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또 따라서 대한민국 무공수군자회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무공수군자회는 중앙에 수군자회가 있고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지부가 있고 각 지휘들이 있어요 전주시에는 약 30여 명의 훈장을 받으신 분들이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대한민국 무공수군자회에서 장례의전 선양단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국가 유공자들이 돌아가시면 저희들이 제복을 입고 아주 멋있는 제복입니다 제복을 입고 훈장도 달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최선의 예고를 해드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입관시에 저희들이 태극기로 관포를 해드립니다 태극기로 덮어드리고 그다음에 또 단체 조문을 통해서 또 의식 행사를 해드려요 그리고 저는 이제 특별히 거기에서 사진을 전부 다 찍습니다 찍어가지고 그 유족들에게 다시 보내줘요 그러면 나중에는 너무 감격해서 고맙다고 또 인사도 편지도 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전쟁에 참전했던 동료와 또 선후배들로 구성이 된 무공수군의 회원들이 이렇게 단체로 조문을 하고 또 태극기로 딱 덮어주는 걸 보면서 또 유족들 처지에서는 슬프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존경심도 많이 생기고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생전에 이 아버지가 말이야 그때 내가 전쟁에 나가서 막 이런 무용담도 자랑스럽게 해주시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엄하시자 또 무덤덤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무용담을 안 하셨어 그런데 아버님을 모시고 88년도에 저희가 제주도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서귀포 쪽 어느 쪽을 갔는데 저쪽이 그때 6.25 때 훈련소 자리였어 내가 거기에 있었어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낙동강 최후 방어선 전투에서 그때 총상을 입으셨어요 총상을 입으셔서 나중에 가슴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작은 형태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래도 살아남으셔서 이태까지 사회활동도 하셨는데 어쨌든 아버지가 훈장을 받으신 것도 저는 훈장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으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휴가를 와서 쭉 보니까 거실에 훈장을 받은 훈장증이랑 쭉 해서 걸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그래도 6.25 전투에 참전을 하셔서 화랑 훈장을 무공훈장을 받으셨구나 그때서 알게 됐고 국가유공자라는 것도 그때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또 저도 국가유공자가 됐죠 저 어렸을 적만 해도 TV에서 배달의 개수라는 프로그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크면 저렇게 꼭 멋있는 어른이 돼야지 군인이 돼야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거기서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예방 김일병, 군 생활 힘들지? 힘들어요 고맙습니다 수통 주시고 막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보고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그래, 열심히 하게 눈물 나는군요 아니 근데 아버님 생각이 또 많이 나실 것 같아요 정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아요 아버님 지난 2020년 6월 2일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에 너무 엄하셨던 아버지 아버지 가까이 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계시면서 너무나도 참 힘들게 생활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방으로 지휘관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찾아 뵙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제 돌이켜보니까 너무나도 후회스럽고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자랑스럽게 그렇게 사셨습니다 저도 이어서 국가유궁자가 됐고요 아버지 지난 6월 2일이 아버지 기일이었습니다 제가 후국원에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먼저 가셨고 이제 저도 화문의 길을 걷습니다 이제 얼마면 아버지 뒤를 이어서 또 저도 아버지를 만나러 갈 겁니다 그때는 우리 얼싸 안고 우리 생에 못다한 그러한 말씀을 나누게요 아버지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듣고 계실 것 같고 박수 쳐주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정말 아버지는 그리움의 상징 단어죠 사랑합니다 아버지께서 모르실 것 같은데 요즘에 욕에 사랑한답니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호국 보은에 달 의미를 생각하고 있는데 양성희씨 미망회의 어떤 단체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전물군경 미망인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군인과 경찰 중 국가유공자 남편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연금을 승계받는 부인이 저의 회원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아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가와 지역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기 위해 결성된 보은단체입니다 작년 창립주년 60년을 맞아 전물군경 미망이가 60년 책을 만들 정도로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여자는 약하다 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뭔가 양성희씨의 모습에 뭔가 외모는 여리여리하신 그런 느낌이지만 내면은 굉장히 강한 어머니의 기운이 느껴지거든요 네 그러면 그 미망인의 활동 회원은 몇 분 정도나 계시는 건가요? 아 전국에는요 7만 명 정도가 계시고요 전북 특별자취도에는 3,800명 정도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돌아가시고 난 처음에 그때쯤에는 집 밖에 외출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하셨는데 어떻게 이 미망인 회원하고는 어떤 인연이 되신 거예요? 아 제가요 제 지인이 봉사활동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밖에 잘 안 나갈 때라 아 조금 꺼렸습니다 아 나이도 좋고 그 신문에서 미망인 모집이라는 그 문구를 봤는데도 제가 선뜩 나서기가 좀 힘들었어요 또 나이를 먹었으면 가기가 쉬웠을 텐데 너무 젊으니까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봉사를 하자고 해서 간 곳이 보은단체였어요 저는 이제 미망인지는 모르고 보은단체에 가서 열심히 수발도 들어주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나중에 가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마음이 편안하고요 가족을 찾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하루라도 빨리 여기에 왔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 미망인 회에서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매월 정기 모임을 통하여 궁김모지 참배, 주변 현충생활 정활동 독거 노인 및 주의 불의원을 위한 직접 빵을 만들어서 전달하기도 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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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양성희 씨의 처음 마음처럼 다가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만 같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보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전물군경 미망인 여러분 항상 문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복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다고 합니다. 함께 동참하셔서 즐겁고 보람 있는 봉사활동을 통하여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요. 아픔을 아는 분들이 서로 이해도 해주고 또 서로 보듬아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연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호국 보은의 달 특집으로 저희가 보은기관 그리고 유족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은 대상자들이라고 하면 대부분 고령 나이가 많으신 분들일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더 경제적으로나 또 남쪽으로 또 뭔가를 친구도 되어드리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지천장님 소품보은지청에서는 어떤 일을 그분들로 해서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은 대상자분들이 고령이다 보니 사실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의료지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광역시에는 6개의 보은병원이 있는데요. 각 시군별로 2, 3개씩 보은이탁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병원 방문 시에는 국가용자증을 제시하시면 바로 진료받을 수가 있고요. 현재 보은가족들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위해서 추가로 이탁병원을 지정하기에 노력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80세 이상의 고령에 생활이 어려운 참전주공자나 고협제 후유증 환자 등에게는 의료비 지원과 더불어서 생활 수준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 큰 행사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목이 제복의 영웅들과 함께하는 나라사랑 페스티벌. 어떤 행사였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지난 6월 15일에 제복의 영웅들과 함께하는 나라사랑 페스티벌을 익산시 모연 근린 공원에서 펼쳐졌는데요. 이번 행사는 나라를 지킨 호국 영웅을 주제로 해서 국민들이 제복 근무자의 헌신을 공감할 수 있도록 소방과 경찰, 군부대와 협업하여 프로그램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익산 소방서와 익산 경찰서, 제106 보병너단, 그리고 제70수 특전 여단과 기관 홍보와 체험부스를 운영을 하였고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나라사랑 관련 교구를 만들어보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하였습니다. 현장을 찾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좋은 경험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임실호국원에서도 큰 행사를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장민규 계장님. 다음 주 27일 목요일날 16시 임실군민회관에서 2024년도 나라사랑 어울린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는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쭉 진행을 하다 코로나 때 잠시 주춤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크게 준비를 했는데 군부대, 군악대 공연하고 합창단, 또 유명 가수까지 저희가 초빙을 했습니다. 그날 또 우리 김태은 아나운서님께서 사회를 보시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우리 전북 도민이 모처럼 하나로 되는 어울림의 한마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라사랑 어울림 콘서트 군인들 그리고 또 지역민들 외부에서 또 관광하러 오시는 분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니까 많이들 오시면 좋겠습니다. 홍보까지 해주시네. 사회도 보신다고 하니까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제 호국원에 안장된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신 남자분들만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여성 유경자분들도 계시나요? 물론이죠. 호국하고 나라사랑에 남녀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저희 호국원에 약 100여분의 여성 유공자분들이 안장되어 계십니다. 이제 그분들은 유교전쟁 때 현역 군인으로 참전하셨거나 경찰, 또 유격군, 문선대 이 신분으로 참전하셨던 분들이 모셔져 계시고 지금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나는 17살이야 노래 부르신 신카나리아인 알고 계시죠? 문화원장도 받으셨고 그러는데 남편분도 같이 유공자이셔서 저희 호국원에 같이 모셔져 계십니다. 그렇군요. 보은지청에 등록된 분들 가운데 여성분들도 계신가요? 제가 2020년도에 전북 동부 보은지청에 근무할 당시에 간호사관학교 출신의 유공자, 여성 유공자 두 명을 발굴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애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사무실 책장에서 꽂혀 있는 유교전쟁 여군 참전사라는 책을 보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간호사관 생두로서 유교전쟁에 참전한 분들이 명단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권리를 찾아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육군본부와 간호사관학교의 기록을 조회해봤더니 그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국가유공자 등록을 안내 드렸는데 그중 한 분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상설 애국지사님의 외선여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왜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나 이렇게 여쭤보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간호장교로서 여성들로서 치료만 하였지 직접 총을 들고 전투에 참여하지 않아서 참전유공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책자에 적힌 명단 하나만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게끔 해준 대한민국에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해줘서 저로서는 참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이렇게 보은지청에서 애써주신 덕분에 그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가족들도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니까요.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 보은지청과 후구관에서 연중행사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보건부에서는 올해 월남전 참전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국가보건부에서 월남전 참전유공자분들께 명예로운 제복을 전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남 참전유공자분들은 전국적으로 총 17만 8천여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전북특별자치도에는 6,900여 분이 계시는데요. 대상자분들께 자켓과 바지, 그 다음에 넥타이가 전달이 됩니다. 지난 1월 달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아직 제복을 신청하지 않으신 참전유공자분들이 계신다면 보험관서로 전화하시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전용사들을 위한 명예로운 제복 사업. 이거 참 정말 너무나 뜻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을 위해서 사적지 탐방 이런 것도 있으시다고요, 시청자님? 네, 있습니다. 미래세대의 참여를 이끌기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본 사적지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탐방 사업을 7월부터 10월까지 소국과 독립, 소국, 민주를 테마로 해서 200여 명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보다 더한 게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네, 하반기에 뮤지컬 제작을 준비 중이라고 하던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익산 문화관광재단과 협업을 해서 청소년들이 익산의 대표 독립유공자이신 운용기 열사를 주인공으로 하여 창작 뮤지컬을 제작해서 공연할 예정입니다. 춤과 노래, 보온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청소년 중심의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몰랐다면 정말 몰라도 이제 알게 됐거든요. 좋은 취지에 좋은 행사에 있다는 거 하나하나 좀 메모해서 즐기면서 또 호국의 의미를 되찾고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말씀하실 때 김상우 원장님께서 우도 많았지. 지금 이러고 계시거든요. 우리 국립임실호국원에서는 뭘 또 자랑하실 만한 게 뭐 있을까요? 저희 호국원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설에 성모교육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을 대상해서 방문 만복 내 복 주문을 나눠줘서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런 행사도 했고 또 이제 묘역에 보면 주위에 많이 좀 어지럽고 쓰레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죽킹 행사라고 해서 쓰레기도 줍는 그런 행사도 좀 펼치고 그래서 또 주위에 인근에 보면 35사단이 있죠. 거기에 협의를 해서 충성 선배님 찾아 뵙겠습니다. 그런 행사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국립묘지이기 때문에 특화 이렇게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나라사랑 클래스업 이런 거라든지 저희들 인근에 학교들도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인근 우리 임실뿐만 아니라 우리 전북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보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또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연고는 없지만 호국원에 참배를 하고 가고 싶다. 이것도 혹시 가능할까요? 장민경 회장님. 네, 물론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참배 가능하십니다. 우리 호국원에 안장되신 유공자분들이 대부분 가족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호국원에도 가족들이 없는 무용고 안장자가 114위가 계십니다. 물론 이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참배도 드리고 조화도 교체해드리고 주의 정리도 해드리지만 일반인들께서 오셔서 참배도 드리고 주의 정리도 해주시면 그 무용고 유공자분들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국립묘지는 한 번도 안 가봐서 그러는데 찾아가서 좀 주의해야 될 그런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국립묘지 방문 에티켓이 있는데 우리 호국원은 산림 지역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재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금연해 주시고 화기를 사용하지 않아 주시면 되고 두 번째로 호국 영양이 영면에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숙해 주시고 경내에서는 차량을 30km 이상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애완견이지 않습니까? 애완견은 가급적 동반하지 않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얘네들만을 위한 화장실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데나 신뢰를 하면 그 유공자분들, 가족분들이 보셨을 때 좀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잘 지켜주시면 언제든지 방문 가능하고 또 환영하겠습니다. 순국선열에 대한 예를 갖추는 마음으로 방문하시면 누구라도 방문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지켜야 할 부분은 좀 기억하시자고요. 우리 박흥규 아버님도 군에 35년간 복문을 하시다가 예편을 하시잖아요. 후배들 위해서 이렇게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국가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우리 국권을 빼앗기고 일제 36년에 그러한 서름을 당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또 해방이 된 이후에 북한의 남침으로 이제 풍전 등어와 같은 우리나라를 우리 호국 영령들이 진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우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 타랑 정신 마음 깊이 새기고 또한 우리 순국 선열 그리고 호국 영령 호국의 영웅들에게 보문의 그러한 마음을 우리 후손들이 꼭 가지고 앞으로 후손들에게 이 영광된 조국을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들이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미망인회에서도 또 열심히 더 활동해 주셔야 하잖아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제가 활동하면서 뿌듯할 때도 많이 있어요.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 것을 저한테는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같이 울기도 하고요. 공감하는 내용도 참 많이 있습니다. 회원들에게 제가 언니가 되기도 하고요. 동생과 위로함이 되어준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더 많은 회원들과 봉사활동을 통하여 이 하나가 되는 전물균경 미망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본인의 목숨을 내놓으셨던 그 순국 소년들의 그 마음을 되새기는 그런 뜻깊고 아름다운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 오늘 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준비한 음악 선물이 있습니다. 손윤석 단장님 오늘의 멜로디 큐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보훈의 의미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의 감사함을 알았고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든든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인연으로 지금의 만남이 지속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의 멜로디는 노사연의 만남이었습니다.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이 그야말로 우리 모두의 보훈이다라는 걸 느꼈고요. 호국 보훈의 달 특집 기획으로 저희가 준비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더 많이 뛰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 마당 전북 오늘도 여러분이 내주신 소중한 수신료로 즐거운 시간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방송하면서 우리 전에 수없이 많은 분들이 애써주셨고 알게 모르게 또 뒤에서 애써주신 분이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왔거든요. 그분들에게 다시 한 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이런 노랫말 가사도 생각나고 배지를 타고 있어서 그런지 정말 뿌듯하고 보훈의 달 의미를 더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행복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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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